와아아아 눕 тебя 손가락이랑 손가락 넣어가지고 초에 올려야지 소가 물고기 진짜 대신 난리라 하하하 아 뭐하려고 아 뭐하려어 사무소 중간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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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고춧가루를 올려주고 모짜렐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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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얼음을 또 하나 껍질이 다 왔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돌려於다 끙끙해주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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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interного omb village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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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 Would 고추 instead 이렇게 합이 되면 오그라더 사면됩니다. 그래서 안오르더라도 오그라들게 고집을 떼줍니다. 고집을 떼줍니다. 다 끊어줍니다. 근육을 끊어주는거에요. 갈비살을 끊어주는겁니다. 뼈가 있으니까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. 가운데 뼈를 다 떼줍니다. 가운데 뼈 가운데 뼈입니다. 뼈 사심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다들 연락을 드려요. 갓 잡고 뼈 손을먹을 수 있어요.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다